안녕하세요 혜니입니다 이곳은 정말 맛있으니까 기대하고 한번 보셔도 됩니다 이곳 털보네 셀프 바베큐장에서는 고기를 셀프로 바베큐해서 먹는 곳이지만 고기는 이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고기는 등갈비, 흑돼지, 삼겹살 다양하게 많은 고기들이 있고요 등갈비는 유명하다고는 하지만 저희는 삼겹살 고기로 한번 먹어보았답니다 이곳 내부는 모든 좌석이 바베큐로 고기를 먹을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실내에서도 아주 쾌적하게 바베큐를 즐길 수 있었고 야외자리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곳이 셀프 바베큐장인 만큼 이런 셀프 바에 보시면 바베큐의 아주 안성맞춤인 마늘, 김치, 양파, 쌈장, 쌍추 등 다양한 재료들이 있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곳의 쌍추가 정말 맛있습니다 이곳의 쌍추는 직접 재배해서 키운 쌍추라고 하는데 정말 이거 쌍추 일품입니다 일품 정말 맛있으니까 쌍추 완전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곳 바베큐가 정말 맛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이 고기 때문인데요 아 이 통삼겹살을 이렇게 장작불로 1차 초벌구이를 하는데요 진짜 비주얼 미치지 않았나요? 장작향을 잔뜩 머금을 수밖에 없는 이 바베큐 와 1차 초벌로 이렇게 통삼겹을 장작불에 익히다니 아 미쳤습니다 진짜 비주얼 미쳤고 기대감도 미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고기가 안 맛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맛있을 테니까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바베큐를 하고 있는 곳 옆을 보면은 수많은 장작떼기들이 있는데 아 이 실제로 이 장작을 패가지고 이 고기를 굽는다고 하니 정말 아 이곳이 제 집 근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렇게 푸른 산세를 느끼면서 먹을 수 있는 이 바베큐장 이곳에서 또 맛있는 것이 바로 이 된장찌개인데요 아 이 된장찌개 양은 냄비에 끓여서 그런지 좀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구수합니다 아주 그리고 나 이 통삼겹 바베큐 와 이 장작향을 잔뜩 먹어가지고는 하나도 안 타고 어쩜 이렇게 육즙을 가득히 모으면서 굽혀졌는지 정말 이거 고기 대단한 고기입니다 여러분 고기를 한번 딱 썰 때마다 육즙이 똥 하고 튕기는 거 보이시나요? 진짜 이 통삼겹구이에서는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1차 초벌한 고기를 이렇게 먼저 썰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숯불에다가 2차로 구우면 되는데요 와 일단은 이 육즙 가득히 머금은 이 삼겹살에 이렇게 2차로 이렇게 구워주니까 너무 맛있게 보입니다 기대가 아주 산더비만큼 됐답니다 2차로 숯불에다가 굽는 이 고기는 또 얼마나 맛있어지겠습니까? 이곳 털분의 세브 바베큐장은 옛날부터 있었던 곳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마치고 새로 이렇게 리뉴얼 됐다고 하는데 아 정말 새로워진 만큼 좀 더 맛있게 이렇게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고기와 함께 마늘 그리고 이 김치까지 너무 맛있어 보이는 이 고기를 그러면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직접 키운 이 쌍추에다가 고기 한 점 올리고 쌍장도 올리고 밥도 올리고 소금도 한번 뿌리고 그런 다음 아주 맛있게 익은 마늘과 함께 아악 먹으면은 아 끝내줍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로 요 근래 먹은 삼겹살 중에 최고 단연 1등인 집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은 이 털분에서 구독과 좋아요 꼭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세요